안녕하세요. 에피트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코드 번호가 293490이 되겠구요. 금일한 제시가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는요. 제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박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카카오게임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어떤 게임을 만들었느냐 첫번째 이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 두번째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구요. 네번째가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엘리온은 2020년 12월 10일 날 출시가 되었다. 자 오디는 하반기 기대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르4는 미메이드와 손을 잡고 나온 게임이고 달빛 조각사는 대만에 진출이 되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장이 좋지가 못하다.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 코스피가 99포인트 코스닥이 29포인트나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시장이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한 2%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게임즈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저는 이 보유 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를 하시면 되겠구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주가는 6만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오늘같이 굉장히 안좋은 장에 3% 정도의 하락은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들은 막 5%, 6%, 7%도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굉장히 지금 좋지가 못하다. 미국의 금리를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이 거의 폭락을 했다. 따라서 이 코스피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장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장에 빠져도 이 종목은 걱정 안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4만 5천원부터 사라고 했습니다. 4만 5천원 바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4만 5천원 아래에서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방송을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 떨어져도 손실구간 절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020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엘리온과 그리고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호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카카오게임즈를 보시면 카카오게임즈를 보시면 기간에서 어제 63만주 24일에는 20만주 여기 4일과 5일 5일은 좋았지만 4일에는 장이 나빴으도 불구하고 기간 매국이니 동치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저는 양호하고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유견들이고요. 6만원까지 무난하게 가는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산업과 나스닥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댓글로 보시면은 이렇게 리딩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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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